자 우리 애플이 애플이 리쉬 착용하고 도로가 나가볼게요 아이고 신나 신나 했어요 자 1차 소음 반응 없어요 자 도로가에 나왔습니다 일단 흥분도가 높아요 얘 자체와 네 차 반응 볼게요 놀라지도 않아 1도 놀라지도 않아 자 건너가 볼게요 차 없을 때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 네 거기 인력 써 있는데 앞에 일단 뭐 차를 보고 낯선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아요 저 뒤에도 낯선 사람도 있거든요 소음 나고 개의치 않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오히려 밖에 서서 자 또 차 한번 지나가 볼게요 놀라는 거 없어요 놀라는 거 없어요 겁도 없어요 건너 오세요 차 없으면 오세요 오케이 신나 신나 소음이고 뭐 차고 무서운 게 없어요 애플이 겁이 없습니다 수고하잖아요 10호 10호 11호 20호 21호